여러분들 모두 대머리 되세요 안녕하세요 려독 컴퓨터의 려독입니다 여러분들 MSI 아시죠?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픽 카드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 MSI예요 그 MSI가 메인보드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A사를 제치고 범위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MSI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첫 번째는 용용이 키캡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키보드에 ESC나 안 쓰시는 그런 키에다가 꽂아가지고 써놓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형용용이예요 이 친구는 이제 USB인데요 이렇게 모가지를 꺾으면 USB가 나오고 이거는 16기가짜리 USB 3.0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을 꺾어서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다시 옷을 입혀서 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큰 용용이 인형이에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공룡이라고 피제 스피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개봉을 해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는 거 뭐지? 이게 도는 거 뭐지? 여기가 도는 거 뭐지? 여기가 도는 거 뭐지?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이게 왜 이렇게 안 도려? 이번에는 회사원들과 아재들의 필수품 다이어리에요 다이어리에는 이런 MSI 광고해주는 이런 팜플렛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가장 좋은 부분은 이쪽에 이제 자가 있어요 자가 있고 센티미터와 인치를 절 수 있는 그런 자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추억 돋는 모눈종이라고 하나요? 오목판 와이프랑 오목게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패드에요 MSI 로고가 새겨져 있고 굉장히 좀 멋있는 용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드죠 이번에는 MSI 저지입니다 안쪽은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이게 신축성이 좋네요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뺄 수 있는 보드복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겨울에 이제 손실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은 빼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저랑 저희 직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셋이서 입을 수 있도록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겨울이라 더워가지고 이건 못 입겠어요 내년에 입을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이 선물들을 보여 드렸는데요 내용물이 하나같이 독특하고 특히 용용이가 저희 와이프를 닮아가지고 참... 상당히 귀엽네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려서부터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가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도 가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예요 당신도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있는 보드와 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리어도 컴퓨터에서 MSI 부품이 들어간 완제 PC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착순 무작위로 발송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빨리 빨리 주문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MSI에서 보내주신 B360M 박격포 B450M 박격포 이 두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우선 리어도 컴퓨터 채널을 구독하시고 본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개인 SNS에 공유해주세요 공유하신 링크를 연락 받으실 메일 주소와 함께 영상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에 맞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6월 7일 두 분을 추첨해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AMD 50주년 맞이 이벤트 영상에서 약 40만원이 넘는 2700X 골드 에디션을 드린다고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AMD 50주년 맞이 이벤트 영상 꼭 확인하셔서 이벤트에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선물을 제공해주신 MSI 측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